하고 있는 가수 빨간 구두 아가씨의 주인공 나미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영롱하신 나미래 선생님 이 주인공 이 주인공 이 주인공 이 주인공 남는 것은 우회 품리고 세월을 잃어버린 지난날 내 정신을 내 삶에 일어난다 두 번 두 번 걸어오는데 한 잔 바람 사람도 두고 있는 곳 있었다 함께한 당신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 나이에 더 이상은 무엇이겠지 두 번 돼 돼 돼 돼 돼 돼 돼 그에게힘힘힘힘힘 rides 두 번째さん 남는 것이 후회뿐이고 세월에 빌려버린 지난달 내 청춘을 내 삶에 이었다 언급으로 환경받아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었다 함께한 당신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 날이 이 날이 더 이상은 역시 이겠지 더 이상은 역시 이겠지 더 이상이 나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인지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? 네 대구 우리 고향의 제가 하창 시대에 연애했던 아가씨 이름이 영자입니다 영자 그래서 영자씨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. 영자씨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자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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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나요? 서울의 주택을 반반꼬꼬 찾아와도 음들해 바람뿐은 언덕에서 사단골에서나고 바람뿐은 상대가 부고 생명 노래 부르는 것 영영영 영자씨 어디에 있나요? 새해 버려 흘러 흘러 남의 아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래로 나에게 소중했던 저 사람 언제 한번 만나시나 주어속의 영자씨 새해 버려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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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봐도 못돼 추억 아니였어요 사랑을 다 바라봐도 칭탄을 이기였어요 사랑을 부르던 양양양자식 어디에 있나요 세월이 흘러 흘러 남의 아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래도 나에게 소중했던 저 사람 언제 한번 만났습니다 추억 통해 유자세 그래도 나에게 소중했던 저 사람 언제 한번 만났습니다 추억 통해 유자세 추억 통해 유자세 추억 통해 유자세 추억 통해 유자세 네 제가 불러서 희딴 노래가 굉장히 많지 이정표 첫사랑만으로서 맨발로 뛰어난 축배의 노래 등등 어떤 노래 뛰어드릴까요? 빨강구두 아가씨 그나마 빨강구두 아가씨 아시는 분은 이 기회에 직접 불러 가수 앞에서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는게 어떻습니까? 빨강구두 아가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Name 아 아 구경 구경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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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